오늘의 기사에서는 매일 푸시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다룬다. 운동은 원하는 몸매를 만들 때까지 열량을 소모하고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몸의 근육근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으며 모든 부분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운동 순서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 다행 히도 푸시업은 운동 순서에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거나 운동을 더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몸의 여러 부분을 단련할 수 있는 일체형 운동이다. 푸시업과 다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푸시업만 하는 것만으로도 몸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일 푸시업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상체 강화 매일 꾸준히 푸시업을 늘리면서 하면 근육량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상체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운동은 가슴과 어깨를 발달시키고 상체를 튼튼하고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어준다. 복근 강화 푸시업이 엄밀히 말하면 상체 운동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면 다른 근육도 단련할 수 있다. 푸시업을 할 때 복부를 곧게 하면 적추를 펴주는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근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서도 복근을 강화하고 탄탄하게 할 수 있다. 활력 상승 운동이 피로와 허약함을 없애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겠지만 사실 푸시업을 몇 번 해주면 활력을 더해준다. 푸시업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에 열을 내주며 뇌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좋은 점은 푸시업이 사실상 아무데서나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음료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언제나 몸을 빠르게 재충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골밀도 상승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에 더 취약해진다. 근력운동은 뼈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푸시업을 통해서도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푸시업을 하면 허리와 팔꿈치에 더해 다양한 근육군을 단련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춰 준다. 신진배사율 상승 푸시업을 하면 동시에 여러가지 근육을 사용한다. 그러면 심, 장이 혈액을 더 열심히 끌어올리게 되며 호흡도 가빠진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이점은 체중 감량과 건강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신진배사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 법만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의 이점을 모두 얻기 때문에 2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푸시업을 하는 방법은? 자, 이제 매일 푸시업을 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이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근육, 양을 늘리고 지방을 연소시키며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 푸시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다음의 조언들의 주의를 기울여보자. 바닥이나 요가 매트 위에 엎드려 말을 모으고 가슴에 체중을 싣는다. 몸 양쪽으로 어깨로부터 같은 거리에 손바닥을 둔다. 발, 가락을 굽혀 바닥에 닫도록 한다. 손바닥과 발가락에 체중을 싣고 팔을 이용해 몸을 올린다. 머리는 뒤꿈치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팔을 곧게 해 완전히 편 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 팔꿈치를 굽히고 처음의 자세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쉬었다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한다. 세트로 반복해서 하고 몸이 적응함에 따라 횟수를 늘려도 된다. 좋은 방법은 하루에 푸시업을 두 번 하는 것이지만 몸이 쉴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언젠가는 멈추지 않고 한 세트에 모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보자는 3일 동안 푸시업을 12번 하는 것으로 시작해 서 점차 늘려나가면 된다.